미국 우주군 기존의 육해공, 해양경비대, 해병대 외의 여섯 번째 군사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새로 창설된 우주군이 기존의 육해공, 각 군과 동일한 위상의 대등한 군사조직으로 편제되었다는 것은 미래전을 준비하는 미군의 확고한 전술적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발표된 주요 임무는 위성항법 시스템 GPS, 위성통신, 미사일 감시 등을 임무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군 보안상 단순한 개념의 홍보일 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실제 미래 우주군의 역할은 기존의 2차원적 육해공 작전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3차원적 우주, 네트워크 융합전을 전개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쉽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실내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열세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이 몇 배의 화력을 보유한 러시아와 대등한 전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미군의 첨단 정찰자산의 지원으로 신속한 전장 파악과 정밀한 타격으로 러시아를 궁지에 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부시대적 전술에 의한 물량과 소모적인 전투를 하고 있고 미군의 위성, 정찰자산, 감청 등 최신의 첨단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군은 효율적인 공격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걸프전 이후 3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위성, 통신, 4차 산업 기술 발전에 비추어보면 확실한 개념의 전술 개발과 실험이 이미 끝나고 실전 배치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미군은 기존의 육해공 전술의 첨단 위성과 통신, 정보 분석 자산들과 전장의 현장 획득 정보를 융합해서 실시간 전술 지시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는 전장과 공유된 네트워크로 실시간 공유한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만 상상력을 더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영화에서 보아왔던 그 믿기지 못할 상황들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군은 하늘에서 적군의 침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코앞에 있는 부대에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군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자라면 상황인식을 당연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침투하는 적 병사의 입장에서는 군에서 배운대로 온갖 위장크림을 왕창 바르고 심야의 비도기닉을 유지해 성공적으로 침투했다고 하는 순간 길목에 딱 지키고 있던 아군 병사가 모니터나 통신으로 은밀히 20m 전, 10m 전 통보를 받고 있다가 꼼짝마! 하고 체포하는 상황인 것이죠. 대한민국 군도 하루빨리 우주군을 창설해야 합니다. 제레식 전술에서 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래전 환경으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 국방비의 70%를 제레식 무기 도입에 사용하고 있는데 미사일 방어와 킬체인, 드론 방어가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첨단 미래전 융복함 네트워크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우주군 창설과 첨단 전투력 확보는 투자가 아닌 필수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형 항법 시스템 KGPS, 구축 사업과 군사위성과 소형위성 사업이 진행 중이고 공군의 우주센터 신설과 2050년까지 3단계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소극적인 접근이라 느껴집니다. 육군도 미사일 사령부의 적 인공위성 파괴와 방어, 해군 이지스함의 대기권 박탄도 미사일 요격을 위한 SM-3 도입 등 우주 전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각 군의 개별적인 추진보다는 미군처럼 국가적으로 강력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국방 전문가들과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미래전 군 전술 체계의 마스터 플랜이 시급히 설정되고 미군처럼 새로운 우주군 창설을 통해 전 세계 두 번째로 육해공 해병대 전 군을 미래전 네트워크로 융복합하는 미래전 군대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각 군의 산발적 추진은 효과도 더디고 더 많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지 걱정이 됩니다. 지난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대한민국이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 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과장되었다. 국뽕이 심하다고 댓글 다신 분이 계셨습니다. 2021년 세계 8위, 2022년 폴란드 덕에 세계 4위 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앞날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민국 삼성이 삼성 반도체를 만들 때 전 세계는 물론 국내 거의 모든 이들이 삼성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망하고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스마트폰, 가전제품까지 세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포니를 수출했을 때 세계적 자동차 평론가가 저것은 차가 아니라 깡통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지금 세계 4위의 자동차 그룹이 되었고 전기차 분야의 선도적 기업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필자도 러시아의 현재 무기, 항공, 기초기술력 일부가 우리보다 앞서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갑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미래 기술을 선도할 반도체, 컴퓨터, 인공지능, 4차 산업의 핵심인 인터넷과 5G, 그리고 배터리, 자동차, 조선 등 핵심 기술이 분명히 대한민국이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분명 세계의 위익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미래를 대비한 민간 우주청 설립과 함께 군의 우주군 창설을 시급히 결정해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응원합니다. 강대국 코리아는 대한민국 안보와 발전을 바라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청자들과 함께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